오늘 이코노미클럽 시간입니다. 경제 이슈와 함께 다뤄볼 거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래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럼 소장님과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쉬웠던 엔터주 이제는 다시 한번 주목해도 될까요? 엔터 관련 종목들 이제 한중 FTA의 헤빙무드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약간 들썩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개별 이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들 꼼꼼하게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엔터주들 어땠는지 분위기부터 알려주세요 소장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최근에 좀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결국은 이제 실적적인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좀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형태들이 좀 자세히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엔터주 대표적 사사에 뭐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가 있고 와이즈 엔터가 있고 뭐 JYP 그리고 SM 등이 있는데 올해 주가는 굉장히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실적적인 영향이 제일 좀 크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좀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반도체가 올해 이럴 때 좀 약간 분위기가 이것저것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엔터주들의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중심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렸다가 거기에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주식 시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터 쪽에 결국은 이제 좀 소외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투자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멀어졌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1분기 때 별다른 좀 공연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되게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든 내용들이 많긴 했었는데 올해 1분기 때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지 못했던 것도 큰 안 좋았던 영향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1월에 그 엔터에 관련된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닌데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굉장히 리포트에 따라 엔터주가 휘청됐던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만 해도 긍정과 부정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 수시로 반복이 되면서 엔터주에 대해 투자가 갈피를 못 잡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엔터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1분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 이러한 영향도 있긴 했지만 리포트에 반응한 것 외에 주가가 크게 반영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을 보여줬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하이브 쪽에서도 노이즈가 나오면서 엔터주의 영향이 안 좋으면서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리포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1분기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들 좀 계속해서 휘청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리포트에서도 양방향으로 의견들이 엇갈렸다는 점은 엔터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심할 만한 리스크라든지 포인트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업에서 잘했는지 1분기 실적은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리포트에서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 하이브의 경우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를 했고요.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72%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즈 엔터 쪽에서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44%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이브와 와이즈 엔터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감소를 하고 손실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JYP 엔터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20% 감소를 했고요. SM의 경우에도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YG와 하이브와 좀 다르게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이익은 경영적인 부분들이 일부 어떻게 하다 보면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외에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FNC 엔터의 경우에도 1분기 영업 손실, 그러니까 적자 지속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지금은 큐브 엔터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큐브 엔터만 굳이 좋았던 이유로 꼽아보자면 공연이 있었나요? 어떤 효과일까요? 이 큐브 엔터는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원에서 역주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역주행을 했던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됐는데 이게 저는 노래 제목이 지금 좀 확인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그게 저도 그 노래 들어요. 저도 이제 듣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역주행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던 것도 있고요. 큐브 엔터의 경우에는 엔터 관련된 사업만 영위하는 것은 아니고 코스메틱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견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큐브 엔터만 실적이 좋았고 나머지 엔터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엔터주들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이유는 그럼 아티스트 공백인가요? 아티스트 공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공연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좀 아쉬웠던 게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좀 리포트에 대해서 1분기 때에 대한 내용은 좀 이해는 하지만요. 2분기 때 지금 축제고 뭐고 굉장히 쇼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의 경우에는 1분기 때보다는 좀 실적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부분들은 타이핑을 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엔터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근데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것 같아요. 엔터주도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생겼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보고서 그러니까 리포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포인트가 나왔고 주요 아티스트의 2분기 컴백을 좀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했고 1분기보다도 비수기 때는 1분기니까 그보다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나왔었고요. 2023년 월드투어 규모에 대해서 가만히 별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작년과는 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였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엔터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그 아시아와 북미 중심으로 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고요. 일본 미국 대상으로 케이팝 인기 증가가 결국은 이제 수익성 높은 월드투어 그리고 MD 사업을 통해서 연결될 것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좀 올랐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지금 중국 한암녀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인디밴드 저는 이제 뭐 세이수이라는 인디밴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베이징 공연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현지 공연이 이제 9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훈풍이 좀 불어오지 않겠냐. 그리고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미지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러한 형태를 좀 부각해 받았던 것에 대한 하반기의 해제주짐이 좀 보이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엔터주들이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수혜를 받으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한일중 그 비즈니스 서밋이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예전부터 이러한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가 또 조용했다가 그랬던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걸핏하면 항상 나왔던 시진핑 방안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주석에 대한 방안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들도 한 번 더 이제는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엔터주에 대해서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는 저점을 딛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한중일 관련한 정상위담 소식도 있기도 했었고 여기에서 실제로 약간 분위기가 좀 풀어지는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터 기업별로도 사실 아티스트 라인업도 다르고요. 요즘에는 시끌시끌 이슈가 많아요. 엔터주들. 그래서 엔터 기업별로 보신다면 현재 분위기라든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지금 되게 어수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어두워와 좀 갈등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번 주 때 아마 임시주총이 되는 것 같아요. 주총이 열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미니진 대표가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해임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또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역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 이슈가 끝난 다음에 추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하이브에 대해서 많이 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해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좀 일부는 출력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SM 쪽에 하이브가 또 SM 쪽에 지분에 대한 오늘 좀 블록딜 이슈가 나오잖아요. 이 블록딜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카카오에 대한 지분 관련된 내용들 SM 관련된 지분 경쟁이 나왔을 때 결국은 이수만 CPL을 통해서 그 지분을 인수를 받았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지분 가격이 상당히 높았던 거고 지금 현재 주가보다 높은 구간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블록딜을 통해서 매도를 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작적 주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얻어와 이슈가 끝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YG 엔터의 경우에도 오늘 좀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트레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노래 제목이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오늘 좀 내용이 나왔긴 하지만 트레저가 과연 YG에서 어떤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 퀘스천만 큽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YG에 대해서 대부분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트레저에 대한 기대감, 공연 기대감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과연 트레저의 멤버를 누가 알고 있는 누구를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생각보다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레저보다는 지금 빨리 베이비 몬스터가 끌어올려줘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양현석 CP가 1월 달인가요? 그때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것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주가는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매수를 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 지금 그때 자사주 200억 매수를 했었던 구간이 현 구간과 지금 좀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YG를 접근을 한다면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매수를 한다면 현 구간에서 한 10%가량의 수익을 목표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SM의 경우에는 오늘 좀 블록딜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좀 출렁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굉장히 좀 SM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SM의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경영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다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좀 JYP 쪽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5월 22일 때 최저점을 좀 갱신을 했는데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 때 리포트가 좀 내용이 세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내용도 나왔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빠지게 되면 회복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당시 때 외국인과 기관에 대규모 매도세가 나왔다 보니까 그 매도세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 때 실적이 나와야지만 JYP 엔터의 경우에는 그때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다시 좀 반응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JYP 엔터의 경우에는 무조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저가 매수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좀 긴 기간으로 좀 체크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경우에는 공연 등을 봤을 때는 복합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지는 못하고 각각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지만 공연 등 전 분기 대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JYP 빼고는 그래도 다른 쪽은 다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하이브 쪽에는 이러한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 좀 생각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좀 천천히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와 JYP만 빼고 JYP 엔터만 빼고 나머지는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모멘텀들은 좀 전 분기 대비 살아날 수 있겠지만 엔터사별로 지금 개별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정리해드렸으니까 확인을 보시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4대 기획사들 위주로 이슈로 먼저 체크해봤는데 엔터에서 토픽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SM은 토픽 종목으로서 체크를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면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방심인가요? 방통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SM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 못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나 좀 불편한 자회사의 경우에 정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추후에는 SM이 상호도 좀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경영 분위기 세신이 SM에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큐브 엔터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탑픽으로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게 뭐냐면 최대 주주가 일단 VT입니다. VT고 지금 약 한 37% 보유를 하고 있는데 1분기 때 실적이 역대급을 기록을 했지만 2분기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적은 다른 사보다는 좋다. 그리고 계속 역주행을 했던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공연도 좀 일어나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남자 보이그룹에 대해서도 나워데이즈라고 해서 8년 만에 나온 건데 이게 좀 데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아티스트 분위기를 여쭙을 할 것 같고 코스메틱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유통사업도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0% 이상 증가를 했던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공연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유효하고요.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도 세 번째 월드투어 개최에 대한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전 세계 14개 도시에서 이제 공연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큐브엔터를 보일 수 있는데 또 여기에서도 리스크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계약이 가능할 거냐. 그런데 그 부분들은 나중 얘기고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큐브엔터는 지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SM과 큐브엔터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주셨던 SM, 오늘은 이제 말씀 주신 그 블록딜 이슈 때문에 5%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내일 정도 흐름을 보고요. 만약에 너무 이제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다 하면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SM에 대한 접근 전략까지 저희 함께 알아봤습니다. 엔터 관련 종목들 1분기 실적 이후에도 약간 좋지 못한 모멘텀이나 조금씩 흘러오는 이슈들이 좀 많았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요. 일단 2분기에 반등에 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종목별로 해석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엔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